안녕하세요 청남동 별리사입니다. JTBC의 Sing Again 요즘 핫한 장르가 30호인 이승윤이 방탄소년단의 소우주를 선택한 숨은 의미에 대해서 단상의 시간을 한번 가져 보렵니다. 방탄소년단의 소우주 카드를 이승윤이 꺼내든다. 그의 몸짓, 손짓, 눈짓, 마음짓 하나하나 모두가 위험있고 사랑스러우며 아름답고 순수한 절대조화 그 자체로서 느껴진다. 한 인간을 우상화하고자 함이 아니라 절대자 신의 그 절대적 빛을 영혼으로 머금은 자에게서 자연스레 뿜어져 나오는 자태를 말하고자 합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지혜자들은 고대로부터 인간을 소우주로 정의해왔다. 이것은 절대자 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대우주와 비교해서 인간이 단지 고깃덩어리가 아니라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크리스도로 상징되는 작은 우주 소우주이며 소학적 상징으로 무한대의 전체 집합 본체되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임을 상징한다. 기독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정령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진실로 믿는다면 소가 낳은 것은 송아지이고 개가 낳은 것은 강아지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 인간 역시 육체의 옷을 입고 있는 근본되는 영혼이 하나의 전체 집합되는 신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분리될 수 없는 하나임을 영혼으로서 무의식 가운데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육으로서의 한계를 여실히 갖고 있는 우리 이성과 육체적 오감을 통해서는 그 진리를 수용하기 힘들다 할지라도 말이다. 그는 인간의 언어와 논리 이성으로 그 매력과 잠재력을 표현하고 규정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신비롭고 매력적인 남자이다. 마치 시공을 초월한 영혼 속에서 언제나 10대 소년일 것 같은 느낌 구약의 소년 다윗 왕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이 느껴진다. 잠깐만 니들 구독 공짜인 건 알지? 지성미와 섹시미가 어우러진 그의 자태와 매력은 흡사 그의 아버지 이재철 목사님의 청년 리즈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 분명 그는 똘끼 다분하다. 하지만 어차피 모든 위인은 미친 사람임에 틀림없다. 한자로도 불광 불급이라 미칠 광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 잠재력의 꿈의 결실에 절대로 미칠 급자로서의 수준이 되지 못할 테니까 말이다. 제대로 미쳐야 목쪽에 미치고 다다르게 된다. 이런 말이다. 그는 분명 모범생이지만 결단코 꽉 막힌 노잼? 노노노 아니다. 분명 그는 소신이 투철하고 아닌 길과의 타협이 없는 직진남이지만 자유로운 영혼이기에 자신과 다를 수 있는 모든 이들을 포용하는 겸손과 섬김의 마인드를 지니고 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이 있는데 진정한 진리의 구도자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자는 응당 평안과 자유함을 만끽하지 않을 수 없을 테니까 과유불급이라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할진데 그는 결단코 예술 영역에서도 선을 넘어서지 않는다. 절제미와 조하미가 무엇인지는 그의 노래 목소리 강약, 행동 제스처, 63호와 듀엣 부를 때 입모양까지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품위 등을 통해 국민들은 누구나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는 자신감이 분명히 넘치지만 함께하는 오디션 동료 선후배들과 청중 그리고 시청자 국민들을 배려하는 언행 그러면서 물 흐르듯 자연스런 모든 연결 스토리들 청담동 별리사 채널은 운영자인 나 역시 과거 100주년 기념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재철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눈을 보다 깊이 틔울 수 있었다. 또한 100주년 기념 교회 성가대에 수년간 몸담았던 나로서도 딱 목사님 리즈 시절을 연상시키는 승윤씨를 이렇게 멋지게 키워내심에 진심으로 이재철 목사님께 경의를 표하는 바이며 축복기도를 드린다. 작금으로서 내가 공감하고 느끼는 승윤씨에 대한 얘기를 다하자면 아마도 책 한 권 분량은 나올 것 같은 기분이다. 곧 기회가 되면 한 번 만나서 인간 이승윤의 인생 비전에 대한 얘기를 진솔하게 나누고 싶다. 동기부여 자기개발 인문학 관련 유튜브 채널인 청담동 별리사 채널이 이제 막 오픈하자마자 융복합 테마로서 이승윤 가수의 클립을 이렇게 만들어 올리게 된 것에 대해서는 혹여 운명이 아닐는지 모르겠다. 이승윤이 말한 자기 속의 표현의 단어로서 애매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잠깐만 니들 구독 공짜인 건 알지? 분명히 자기만이 추구하는 독창적 특질을 이승윤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고 또 누구보다 소신가인 사람이 애매라는 표현과 단어를 써줌으로써 자신을 겸허히 낮추며 이미 각 장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선배 아티스트들로부터 제대로 한 수 배워나가며 더욱 멋진 자신을 빚어내는 연마와 노력을 모쪼록 정진하겠다는 의지로서 여겨진다. 또한 모든 분야의 장르와 그리고 다양한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통섭적 교감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그 접점적 매개물로써 자신의 캐릭터 애매의 카드를 꺼내들며 구심점 삼고자 함일지도 모르겠다. 이미 먼저 누군가가 모험을 통해 길을 뚫어내어서 평탄해진 길 즉 기존 음악의 각 장르별 형식에 자신을 굳이 우겨넣어 끼워 맞추지 않고 자유로운 영혼 그 자체로서 절대자 신의 이끌림에 오롯이 자신의 영혼을 내어 맡기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문득 신약성경 사도바울의 말이 생각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인데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사도바울의 고백이 이승윤 군과 그의 아버지 이재철 목사님의 인생 고백의 정수가 되지 않을련지 성경 말씀과 형의상악 인문구전 등을 공부해 나가면서 나 역시도 내 안의 영혼과 동체이신 하나님을 인간 이성적 규격의 한계에 가두지 않고자 하며 그 인도하심에 이끌려 가른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성경 말씀 내 안의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향하여 눈앞의 모든 현실의 장애물들 즉 나의 십자가를 두려움 없이 기꺼이 지련다. 내 영혼과 함께하시며 이미 나와 하나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련다. 여호와의 법괴를 메고서 요단광과 홍해의 감히 발을 행동으로 내디뎌 건너 약속의 땅 그곳으로 입성하고자 한다. 요단광과 홍해가 갈라져 무투로 드러나 건너게 하심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은혜일 것이니까.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말이다. 나의 눈앞 현실에 두려움을 깨뜨리며 오늘도 하루하루 나의 갈 길을 그렇게 가련다. 참고로 이승윤의 개인주의 노래 가사를 이번에 영상으로 클립하다가 문득 묵상해 보게 되었어요. 그 의미를 제 나름대로 해석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헤이 미스터 갤럭시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로서 헤이 미스터 갤럭시 헤이 미스터 갤럭시 머글이 혼자 빛나고 있어 착각은 말랬지 널 우리가 지탱하고 있어 이것은 전능하신 그리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전체 집합 온 우주 대우주에 비하면 무척 작을 수 있을 갤럭시 은하 헤이 거기 너 은하야 헤이 미스터 갤럭시 내가 그리 빛을 뿜어내고 있을지라도 착각은 하지 말길 바래 내가 그렇게 빛날 수 있으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 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자연섭리로서 유지시켜 주시는 것이니까 달과 별 사이엔 어둠이 더 많아 이 가사는 온 우주엔 빛보다 어둠이 더 많다 어두움의 캔버스에 빛의 수를 놓는 그림을 그래서 우리가 그려내야 하는 것이지 우리 삶의 의미가치와 지향성을 생각하게 하네요 우리 삶의 방향과 당위성을 뜻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빛의 사자들로서 표현합니다 즉 빛의 전달자이죠 하나님이 빛 그 자체가 되시고 우리는 그 빛의 전달자로서 소우주로서 그 빛을 반사시키고 전달하는 그런 하나님과 동체의 빛 덩어리입니다 어두움과 두려움을 몰아내는 빛과 사랑 그것을 우리는 추구하는 거야 아니 우리 자체가 바로 그 빛이고 사랑인 거야 이런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헤이 여기 와서 눌러 부스터 개인은 너와 나 빅뱅의 부시돌 이 가사는 우리가 함께 여기 모여서 진심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나눔을 통해서 서로 더 환하게 전체를 밝히자 마치 촛불 하나가 자신과 주변을 밝히듯이 촛불이 서로 모여서 여러 개가 되면 시너지로서 전체가 훨씬 더 환하게 되죠 빛이 빛을 더 빛나게 합니다 개인을 더 높여봐 이 가사는 인생의 유의미한 가치와 사랑 그리고 나눔과 봉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불어 얻어지는 그것들을 더 키워보자 이런 뜻으로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이라고 하면 어떤 유의미한 가치 이익 선물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그 다음 가사로 폭발할 걸 푸앙 푸앙 지글댈 주파수가 은하수를 다 채울 거야 이 가사는 우리의 최고조로 고향되는 사랑의 에너지 주파수가 비로소 높아지면 온 우주의 은하수를 다 채울 정도로 빛과 사랑의 에너지가 온 세상에 가득 차게 될 거야 이 뜻으로 풀이가 되고요 이 가사의 의미는 우리와 하나님을 시종두는 천국의 천사들의 날개를 상징하는 황홀함의 결실을 뜻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상을 마치고요 이상으로 청담동 별리사가 대한민국의 30호 덕후분들과 좋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돌아오는 월요일 방송에서 이승윤 군이 멋진 무대를 기대해 봅니다 바이바이 아 참 위인화의 친구들 근데 구독 버튼이 어디 있더라? 바이바이